그렇죠 저는 정수리에 문제가 있는 게 잘 안 써요 머리가 그거를 머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고서 이거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 느낌 한 번만 더 해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잡아보시는데 진짜 이거 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 올리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을 때 이 봉긋함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앞머리에 이거를 한 번 딱 끼우잖아요 딱 끼워서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앞을 그러다가 이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닦으러 말면요 이 느낌 약간 다른 머리처럼 마무리하시고요 너무 잘 나옵니다 지금 열 닿는 대로 그냥 쭉쭉 나오잖아요 이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모발 상태에 따라서 3단계로 온도 조절만 딱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연출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